녹화 녹화를 안하고 있구나 다시 할게요. 녹화 버튼을 안 넣었어요. 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재료도 이렇습니다. 여기 넓은 붓은 하늘 칠할 때 써요. 주로 하는 묘사붓은 요거에요. 여기다가 테이프를 감아서 손가락 두께에 맞게끔 테이프를 감아 놓은 붓으로 주 채색 붓이구요. 나머지 얘네들은 혹시라도 없을 때 쓰려고 한건데 이걸 제일 많이 썼다. 요즘은 많이 안쓰구요. 그리고 사선붓으로 아주 작은 사선붓 몇개 있구요. 이것도 쓰진 않고 있어요. 예비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평분 넓은 평붓 하나 있구요. 바닷가 텅 칠할 때 쓰고 그리고 붓털이 좀 많이 빠졌구나. 그리고 많이 쓰는게 이 붓이에요. 붓이 좀 작죠. 원래 길이는 이만한데 필통에 넣고 다니려고 잘라낸 겁니다. 잘라내서 사용하겠습니다. 한국화 수묵화 하는 붓이에요. 붓털이 부드럽고 물을 좀 많이 머금는 편이라 그라데이션 채색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다가 틀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화이트를 찍어야 되잖아요. 신생물관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젤펜. 여기 좀 잘 나오더라구요. 여러가지 사쿠라코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선생님이 지난주에 시범 보일 때 썼던 아이드로프라 그럽니다. 뭐냐면 이 배를 통에다가 잉크를 다 채울 수 있는. 근데 선생님이 카트리지 쓰고 있죠. 뭐냐면 여기다 잉크 채우면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가지고. 완전필 하고요. 굳었나? 아직 안 굳었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아직 안 굳었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다 본 거거든요. 굳지 않는 미니 완전필. 이렇게 필통에 넣고 다닙니다. 오늘 사용할 붓은 이 세 가지 붓이고. 한 번도 안 썼던 얇은 선글대. 붓이 작기 때문에 물감을 넣으면 조금 먹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늘 그릴 거니깐. 붓도 필요하겠군요. 이렇게. 붓은 그렇게 하고요. 물통. 이거는 야외에서나 가능하고 물통에 안정 불안하게 한 번 써분도 안주지 않았는데요. 이게 좁잖아요. 잘못하면 쓰다가 조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비상용으로 쓰려고 갖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넣으면 가기 좋잖아요. 얘는 그렇고. 그리고 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이컵을 준비하거나 여러분 물통이 있으면 물통 준비해도 됩니다. 저는 프라스틱 일회용 컵이고요. 물을 3분의 1만. 2분의 1만이 담아놨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을 너무 많이 담았다가 쓰면은 엎어졌을 때 책상이 난리납니다. 특히 여기 컴퓨터 앞에 사고 있어서 키보드에 물 떨어지고 마우스 이런데. 지금 배터리 충전중인데 여기에 물이라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주변에 손 닿는 곳에 휴지를 갖다 놓으세요. 혹시나 물을 엎질렀을 때 바로바로 닦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키친타올을 먹게 뜯어왔는데요. 걸레 대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휴지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전공자 학생들은 아예 걸레가 있으면 걸레를 놓고 써야 됩니다. 쓰면서 이제 채색하면서 붙어있는 물기 이렇게 빼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거를 정의꺼 물 밑에다가 그냥 가까운 데 놔두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필드박스. 사실 오늘의 어떤 주인공을 잃지 몰라요. 윈즈 앤 뉴튼 사에서 나온 필드박스입니다. 윈즈 앤 뉴튼은 윈저하고 뉴튼이 만든 회사인가봐요. 윈즈 앤 뉴튼 건데. 윈즈 앤 뉴튼이 미술 도구 재료로 좀 유용한 회사인데 비싸요. 특히나요. 이거 이 플라스틱 박스 이게 정가는 11만원이에요. 와 11만원짜리 쓴다고? 차라리. SWC 물감 한 세트로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근데 언젠가 보니까 이걸 세일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샀나 봐. 종이 박스가 낡아가지고 아마 폐기 직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5,000원에 이거를 세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어요. 그때쯤 몇 개 더 사 놓을 걸. 그러고 나서 다시 갔더니 싹 새 걸로 교체되어 있으면서 가격이 다시 11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또 몇 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1만원에 살 사람이 거의 없어서. 또 그렇게 몇 번 몇 해 지나고 나면은 싸지겠죠. 할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쓰는 겁니다. 물통, 팔레트, 물감. 물감은 기존에 있던 고체 물감을 다 비워내고요. 팀 케이스에다가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는 색깔로 새로 깔아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건 붓이고요. 붓인데 너무 작아요. 이 붓을 쓸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손에 너무 작아서 이거 그리다가 손에 쥐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개질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그릴 때 이게 필드박스인 이유가 야외에서 그릴 때 물통이에요. 물을 여기다 남을 수 있고 뒤집어도 되나? 뒤에 보면은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끼워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리는 거예요. 손에다 놓고서 손 놓고 그림 놓고 물통에다 물을 빨아서, 물감 쬐서. 이 세 군데는 팔레트예요. 그래서 그려내는. 진짜 야외에서 간편하게 들고 그릴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또 밖에서 그릴 때 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 요즘은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어디든지 물 구할 수 있고 생수도 갖고 다니고 음료수도 갖고 다니고 여기에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들어있어. 물 찾았어. 물이 들어있어. 물을 언제 넣어놨을까요? 물이 한참 고여 있었나 보다. 자, 그렇게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장사로운 것 같아요. 야외에서 사용이 편리한 팔레트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이거를 이쪽 마우스 자리에 놓고 진행을 할게요. 마우스를 빼고. 화면에는 안보이는군요. 화면에는 팔레트가 안보이네. 이렇게 한번 보이려나요? 조금 옆으로 갑시다. 중 조절을 하면 보일 수 있겠군요. 당기지 말고. 조금 더. 더 키우면 책상에 지저분한게 너무 다 나와요. 그래서 딱 이만큼만 확대를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데는 큰 지장 없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길 때는 이렇게 접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아, 조명을 안 켰네요. 조명을 안 켜도 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명을 키면 더 환해지죠. 조금 눈이 너무 눈부시다. 선생님이 너무 눈이 부셔요. 색깔을 노란색은 좀 그렇고 파란색은 너무 좀 차가운 느낌이 들죠. 색 온도를 중간으로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준비된 학생들은 개인 작업을 시작을 하고요. 선생님 채색을 보면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채색을 하는지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짜 놓은 색깔들이 울트라마린, 세루리안블루, 그리고 바이올렛, 뉴트럴틴트입니다. 여기 색깔은. 푸른색이 12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선택할 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물 없지. 여기에 물이 있어도 편리할 것 같아요. 물 짜놔야겠다. 물통도 있고. 물 또 쳤네. 이거면 여기 하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딱 반 차는군요. 반. 반에 물이 나옵니다. 딱 그렇게 맞춰서 만들었구나. 가격만 아니면 참 이거. 많이 추천하겠는데. 가격은 추천 못하겠어요. 이렇게 비싼 거를. 이게 너무 방법이라고?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